방금 웅쌀 왜 그러신 거예요? 모르겠어요. 화상 부위에 이해하는데 갑자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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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풀잉 걸리더니 저렇게 훅 나가버리시네요. 굳이 하셨나. 얼굴이 아주 하얗게 질리셨던데. 사부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. 왜요? 제가 도망가 봤어요. 얼마나 멀어 하셨겠어요. 혼난 적 있어요? 없죠. 저 5분만 쉬고 올게요. 왜 그래요? 뭔 일 있죠? 그죠, 아름쌤? 실은 제가 헤어지자고 했어요. 진짜로? 아니, 그걸 진짜로 했다고요? 한번 해보라면서요. 그럼 은탁쌤이 정신 확 차릴 거라고. 커피 한잔 하실래요? 네. 무슨 말이야? 그래서요? 문탁쌤이 뭐래요? 아무 말도요. 에?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? 헤어지자는데? 반응이 없어요. 타격감 1도 없는 것 같아요. 어떻게 해요, 옹쌤? 아무래도 우리... 진짜 끝난 것 같아요. 우리 아삼이 뿐이야.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.